됐다, 됐다. 잡았어. 잡았어. 예. 잠깐만요. 그 개 발 떨어지면 도망가는데. 어 발 떨어졌다, 발 떨어졌다. 도망가려고. 도망가려고. 어 그래 버프 얘기 좀 해줘 봐. 한쪽 버프가 그런데. 이거는 도망가는데. 여기 또 있다, 또 있다. 개. 안 물어 이제. 이것만 놓치지 않고 꽉 잡아. 개 잡았어. 개 두 마리. 오늘 개 탔네요. 이거 진짜 맛있는 건데. 진짜 개 탔네. 진짜 개 탔네. 제발 그럼 개를 넣어야 되잖아요. 이거 진짜 맛있는 건데. 질노름에 그리지 말라고 그랬어요. 손으로 찢어진다고. 너무 인가방에 안 되죠. 잠깐만. 이따 죽여야 돼. 죽이면 안 돼. 좀 살려놔. 잠깐만. 이거 좀 해줘 봐. 이거 넣어주세요. 꽃게도 넣어요? 네. 몸에 부딪치지 말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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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답. 대답. 감이 나서. 정신이 넘어가고. 응. 잡았어. 어? 꽤 bene. 오오오오오오. 잡았어. 처음 닮은 거 아니에요? 이거 두 개 다 하죠. 아 두 개 다? 재밌네요 정말 신입을 해서 이런 것도 참 재밌네요